오늘의 영상은 뭘까요? 포크레인 밑 존버! 헤이븐 포크레인에서 존버 때린다. 여기와 여기에서 대놓고 존버를 하는데 여기 앞에 있다! 310번 310! 야 밑에 있어 바로 밑에! 모르잖아 우리 여기! 근데 생각보다 괜찮다? 그럼 즐거운! 자 오늘 해볼까 존버 진영! 포크레인 밑 존버! 1핑! 1핑 오시면 됩니다 1핑! 저기 포크레인 보이지? 포크레인이 꽤 많은데? 2명씩 나눠. 나 왼쪽 포크레인. 그러게 이따 들어갈 수 있어? 1핑 포크레인. 섬멸을 찍으려면 다 같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친구들아? 맞아. 여기 안 들어가지는데? 아하! 여기만 들어가지나봐. 오야 좋은데? 좋으니까 여기! 바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가봐요. 야 이거 약간 그거 같지 않냐? 포켓몬서의 두귀랑 닭트리오. 사람 왔다. 사람이다. 아 왜 이렇게 들어오냐? 눈치가 없네. 아 뒤로 빠꾸해서 들어오라고. 야 야 후진주차 못하냐? 더 들어가 더 들어가 록스. 아 록스 더 들어가 더 들어가. 오 징그러워 징그러워. 야 방향 전환 제대로 해라.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내 앞에 파지가 3개나 있어. 개 징그런데 이거? 야 근데 여기 문에서 나오면 바로 보이는 거 아니야? 한 번 보고 올게 내가. 앞에. 안녕? 잘 보여? 안보여 안보여 안보여. 안보여 안보여. 오케 오케 오케. 근데 안 보이지. 여기 안 봐. 잠깐만. 탱크 바퀴 사이로 이게 보여. 한번 확인해볼게. 여기로 총 맞는 거 아니야? 유. 뭐야 뭐야 뭐야. 근데 여기서 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오 여기 속겼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용이형이랑 나랑. 어우 합쳐. 합쳐. 합쳐졌어. 아 소리 해봐. 소리내지 마. 그만 그만. 가만있어 가만있어.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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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여기 바로 왼쪽에 있어. 아냐 이 안에 있어 이 안에 있어. 집에 있어 지금. 이쪽으로 나오겠는데? 응. 여기 아니야? 아 이거 병 넘어야 병 넘어야. 안녕하세요. 왜. 왜. 김기능 땜에 다 망했어 진짜. 흰 흰 흰흰 흰 흰. 아 이거 봐 오잖아. 진짜 이거 죽으면 진짜. 굿굿굿굿굿굿굿굿. 아 몇 명이야. 진짜 움직이면 대역주의인이야. 야 이수 다 조용해 진짜. 나 비법이 형 손 떼어. 나도 떼야겠다. 이제 또 숨 참아. 뭐야 재障. 오 오오야 자기장. 오 뭐야 뭐야. 어떻게 진짜 이렇게 잡히겠다. 이거 자기장 한 번 안 걸치면은 옆에 있는 창고가 가지고 수류탄 하나만 주서면 될 것 같거든요 야 이거 혹시 4대4면은 4대4가 맞는 것 같지? 배미 넓은데 4대4 하겠어 제발.. 한번.. 제발! 붙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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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근데 총소리 하나도 안 나는데 오! 난다 나 나 나 비추르치! 가드 소리 같은데? 재물 한 병 남아라 재물 뭐 아무거 어떻게 잡게? 어.. 포탄 이여? 우리 펜 물 아무것도 안 먹고 왔잖아 용룡이 혹시 뭐 먹고 온 거 아냐? 어? 그럴 수도? 믿고 있었다고? 오이오이 웃는 거 보라고? 젠장! 뭘 남은 걸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뭘 가지고 있지? 불안해 놓지 말라고 이거 다 웃고 있어 내가 여기 창고에서 뭐 가지고 나갈 거 아니야? 근데 오른쪽에서 지금 애들 다 싸우고 있거든요? 저 자기장 완전 중앙 쪽에서? 이거 맞지 맞지 창고 지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일 거 같아 열어봐 내가 갔다 올게 용룡이 가라! 야 이거 아픈 텐데 줄이네 다 웃는 거 아냐? 빠르게 보고 와! 빠르게! 근데 여기서 용룡이 죽으면 완벽해 우승 플래드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 용룡장? 괜찮아 괜찮아 안 아파 용룡이가 아파 할 수 있다고? 와 자기장 근데 진짜 가까워 우와 대박이다 용룡아! 들어와 들어와! 일단 여기 있자 근데 20초만 이거 일단 이동하는 게 나아 아 예 권총 좋은데 허리금 이동한다고? 야 나 연막탄 가져오긴 했어 야 일단 자기장 인이거든 우리? 일단 벗죠 일단 벗죠 오 야 저기 있다 저기 있다 105방향에 있어 누구 쬐고 있거든? 우리한테 안 온다 지들끼리 싸운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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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iling 야 야 연막탄 나줘 용룡아 우리한테 뭐 하는데? 우리한테 gusta 어메어메어메어메 오 야 잠깐만 하나 기절했거든 쟤네들? 살리러 갈때 양 연막 할 거 맞는데? 갯대 때리러 갈래? 오케이 오케이 연막 라가 연막 있어 아~~ 정 Bayern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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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시체 깔아놔! 야! 정수 차량! 야! 일단 뒤에 쏴! 일단 뒤에 쏴! 가! 오케이 오케이! 사이장 들어왔어! 사이장 들어왔어! 아! 아! 이 새키들!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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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이거 진짜 아깝다! 야! 자기장 진짜 신이 줬어! 그러면은 포크레인 들어오기 전에 근접무기랑 권총 주워오는 거야! 야! 여기도 포크레인 여기 포크레인도 올라갈 수 있겠다! 얘네 봐! 거기 누워봐! 올라가서 누워봐! 잘 안 보여 근데 이거 진짜! 아! 근데 좀 징그러워! 진짜 진해 같아! 야! 여기 포크레인 갈래? 2번? 오! 2번이 딱 중앙이긴 하네! 고고고고! 2번 갑시다! 아! 잠깐만! 틀어본다! 야! 빼! 빼! 우리 천적이라고! 오! 오! 이 트럭 정면에서 와! 태양계에 대해 사자 같은 놈이야! 여기는 애들이 막 언덕 타면서 그냥 볼 것 같은데? 일단 누워봐! 이거 못 볼지도? 어근가? 싶을지도? 아! 슬쩍 지나가면서 봐봐! 아! 괜찮을 것 같은데? 못 볼 것 같아 일단! 아! 신경쓰지 말고 한번 봐봐! 신경쓰지 않고 봤는데 안 보여! 아! 근데 이거 전술 차량한테 똑바로 가겠는데? 안 지나가지 않을까? 야! 여기 지나간다! 이거 살 수 있겠지? 맞지? 여기 지붕에 살아! 이제 냅둬 냅둬! 쟤네 우리 못 봐! 봤으면 이미 샷이! 와! 자기장! 아! 안쪽으로 잡힐 것 같아! 해안가! 해안가! 안 잡힐 것 같아! 야! 전술 차량! 야! 우리 곧 있으면 벌집 될 예정! 뭐야! 전술 차량이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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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무조건 봐! 이거 무조건 봐! 야! 머리 돌리잖아! 오! 어디! 오! 어디! 전술 차량도 못 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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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야! 저기! 지붕에 있던 애들 내려갔다! 285! 저 이제 빨간 집으로 들어갔어! 아니 걔네 신경쓰지 말고 우리 이제 2번, 4번! 근데 뒤에서 오면 우리 다 죽긴 해! 이거 알파고도 못 보는데 얘네들이 어딨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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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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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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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지마! 중도하지마! 이제 앞에 160만 더 위로 올라간거야! 왜? 여기 언덕이야? 너무 잘 보이는데 이거는? 아니 형 조용히 해봐! 발소리 들으면 들건데! 야! 꿈틀지지마! 아니야! 휠 늘렸어! 휠 늘렸어!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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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간다! 간다! 쟤 한 명이네! 쟤랑 저희 빨간 집에 있는 애랑 싸우겠다! 야! 근데 우리 자기장 망했어! 야! 야! 내려가! 내려가! 입수! 입수할래? 우리 일로 들어가자! 오오오오오오오! 방금 걔 죽었어! 야! 가 가 가 가! 가 가! 가야 돼! 더니 내려가! 야! 거기서 앉으면 보인다고! 빠르게 이렇게 뛰어낭아 지금? 아! 몰라! 뛰어! 춱쇼! 뛰어뒤워! 친구들아! 산해라! 나만 아니면... 2년 뒤에 만나자! 2년 뒤에 만나자! 2년 뒤에 만나자! 2년 뒤에 만나자! 1년 뒤에 만나자! 올라가! 올라가면 돼! 올라가면 할만 해!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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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김지훈 살았어 여기 여기 철창 있어 철창 방금 어디서 쐈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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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로그아리다 수락 넘어가자 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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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탐 넘어가야 돼 용용아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린 아쳐야 아쳐 야 이들 쩔어 오 야야 지붕에 있다 1핑 한 대 맞춘 것 같은데? 길리 있어 길리 지붕에 아우 계단 올라가지 말자 여기까지만 여기 안 보여 일로와 올라와 여기 가만히 있자 가만히 1번 핑 지붕에 있어 지붕에 여기 한 명 나왔다가 오케이 나이스 잡았어 나이스 뭐야 뭐냐고 지붕 살릴 사람 없을 것 같거든요 일단 붙습니다 천천히 붙어 여차하면 물에 빠져 내가 구해줄게 오메 아 일어나지마 아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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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뒤에 내 뒤에 통합이 있어? 자기들아 더 왔어 아 조졌다 못 잡았어 무시해 무시해 너 그냥 들어가 자기들아 으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어 연막으로 들어가 아 지붕에도 있어 이제 나와야돼 계정아 너무 빨리 경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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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형님 쟤한테 합류해 좋아 들어왔어 계정 싸움 글로 나올거란 말이야 계정아 여기로 가자 여기로 가자 싸움 2번 가자 2번 가자 2번 가야돼 할 수 있어 다 왔다 어떡해 너 그냥 뒤로 가서 숨으면 안되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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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깄는지 몰라 지금 쟤들 고맙습니다 야 몇 개가 날아 다 피해버리지 다 피해버리지 고맙습니다 계정아 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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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쉬어 숨 쉬어 로함 sao 아 호 두 disag especie 신기한 다 디 retreat 제발 야 얘도 긴다 얘두기 징 신 용 뭐야 여기 쏴! 뭐야 여기 쏴! 벽때문에 안 꺾여져 몸이! 이거 안썼으면 몰랐겠는데? 아니 이거를 은신수를 쓴다고? 정보가 오해받겠는데? 정보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갔다. 자 오늘의 바탕분은! 뭐였지? 오ould의 2ンダ quelle 공작 있다 вли자 2 2 1 2 꽉